곧 친한 지인이 결혼을 합니다. 지금 서로 바빠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인데요. 제가 지방사라서 결혼식장까지 왕복 4, 5시간이 걸리고 KTX 비용만 6, 7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추기금은 교통비 감안하지 않고 액수를 정해야 될까요? 아직 청첩장은 받지 않았고 올해 초에 결혼 날짜가 확정돼서 날짜와 대략적인 결혼식장 위치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경찰서 진술사 느낌 살짝 나는데. 쓸데없이 디테일하죠. 본인이 왜 안 가야 되나.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장이 맞지가 않습니다. 친한 지인인데 1년에 바빠서 한 번 정도 연락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친한 지인입니까? 옛날에 친했던. 그렇죠. 친했던이 맞는 것 같아요. 왕복 4, 5시간. 그리고 KTX 비용을 본인이 넣었어요. 여기다가. 6만 원, 7만 원 정도 들어간다. 시간도 장난 아니다. 난 별로 안 친하다. 가야 되나? 친하면 사연 보내지도 않았죠? 그렇죠. 이미 갔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랑 신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람이 안 와도 축의금이 오면 그냥 온 걸로 퉁 치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로 안 친해 보여요. 10만 원. 됐습니다. 보내라. 네. 그리고 가지 마라. 그렇죠. 안 가지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뭔가가 좀 미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 통화를 한 번 하시고 진짜 못 가게 돼서 미안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만 원 딱 보내주시면 그 친구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명은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너무 이제 결혼식에 붙어서. 하면 안 됩니다. 밖에 전화하면 정신도 없고. 그렇죠. 좀 일찌감치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얘는 결혼식에 못 오는 걸 이렇게 예의 있게 미리 얘기해 주는구나. 머리 잘 썼네 이 친구. 이런 느낌. 뭘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봐요. 오기 싫은 건데 남들보다 빨리 전화했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전화를 하셔서 집안일 핑계를 대시고 보다 보니까 스케줄이 이게 있어서 못 가게 될 것 같아. 진심 축하해. 이렇게 해 주면 어차피 추기감이 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궁아웃하고 가서 ktxb 빼달라고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진짜 베테너다. 무궁아웃하면 6시간 걸리죠. 부산에서. 무궁아웃을 타고 가서 ktxb 빼달라고 얘기한다고 거기 가서. 이분은 진짜 집에만 계신 분이네요. 아이디 밥 퍼먹었으님. 저는 솔직히 안 가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가장 중요한 건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두 글자만 빼면 사연이 딱 떨어져요. 친한만 빼면 돼요. 그냥 곧 지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사이고 제가 지방 살아서 왕복 5시간 걸리고 ktxb 용이 나오고 청첩장 아직 안 받았고. 이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10만 원 보네. 친한을 왜 쓴 거예요. 약간 미안해서.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게 사연 적으신 것처럼 그냥 10만 원 보내주시고 축하 전화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구 아니면 부산 정도 거리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멀다. 멀어요. 진짜 멀어요. 혼자 갔다가 진짜 사람 치여서 올 때 보면 현타옵니다. 여름에 고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냉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꿀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그게 낫지. 그게 훨씬 낫지.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청첩장을 못 받았다.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요? 두 분이 만남이 잘못됐다든가 파트너 났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나를 잡았다가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올해 초에 날짜 확정돼서 대략적인 결혼식자 이런 건 들었는데 아직 청첩이 안 왔다. 그렇죠.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상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청첩장에 보통 계좌번호나 이런 게 쓰여있으니까. 요즘 다 쓰여있죠. 그렇죠.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책임감 아직 없다는 거. 괜찮습니다.